음악 본적하는 건 뭐라 하겠습니까? 사주 자체는 그야말로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을 삼는 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일간이라고 했죠 일간 일간인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생략되어 있을 때의 개념에서 일간은 일단 간목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간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일주라고 합시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짚고 넘어갑시다 자수가 간목을 생합니까? 못합니까? 이게 목생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틀림없이 기준 사주학에서도 자수는 임수와 개수다 아니면 기운이 굳어졌다 형체다 이렇게 지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간목은 기운이다 얘기합니다 형체와 기운이 상생상극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생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는 수생목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수생목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수가 개수입니까? 아닙니다 자수를 대표하는 게 개수죠 왜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이걸 대표하는 게 개수인 것이지 자수는 개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뭔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사주학의 구분이 됩니다 자 갑자고 그러면 우선 이걸 사주로 하나 일단 대충 한번 구성해놔볼까요? 그럼 갑자 뒤로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신호로 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병술 병술의 신호로는 최소한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병술의 신호로는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써 놓으면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초급분들 고급분들 보면 선생님이 사주 틀렸어? 사주 딱 가져가자마자 틀렸어? 잘못 작성했어? 얘기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뭡니까? 이 병이나 천간과 일간과 연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미 시간과 월간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태인이 있습니다 우선 병의 개념 속에서 을신은 우위하고 신하고 첫째 맺어도 안 지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신일 때 뭡니까? 병일 때 신월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병신수 우선 무자 기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무자 기축 경인 그럼 우리가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괴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신일 때 우리가 앞으로 따질 때 이렇게 항상 따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명하니까 병신수 그럼 무자 기축이지만 이것이 언제 다시 지지는 12개 천간은 10개이기 때문에 어디서 여기서 술부터 시작하면 무자 기축일 때는 무술 기회로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무자 기축 이 신을 따지면 앞에서 따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뒤에서 오는 게 빠르죠 이 앞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무술로 따져놓고 유일 때는 정유평자 거꾸로 역으로 해서 병신 이렇게 따져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성상 특성상 이거를 지금 병신수니까 임진 개사 개사 올려면 바꿔보겠습니다 개사 갑기일에 갑자 갑자 을축 뭘로 해볼까 여러분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무진 무진 좋습니다 무진 이런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볼 때 이게 사주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사주 다시 해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연과 월은 지구의 공전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공전하는 각도상에서 공전은 뭡니까 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월 큰 개념이니까 월과 그 이유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공전하는가 이 개념이 연입니다 그리고 일과 신은 자전인 겁니다 그래서 일과 신은 공전의 틈바구니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준점에 관계된 것이죠 자 이렇게 쓸 때 이 갑자 갑일 즉 사주의 분석의 가장 기본은 갑으로부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일간 일간이 갑이라는 것은 일단 이 사주는 어떤 시각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까 자 앞을 봅시다 이렇게 볼 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기 이걸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갑은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시각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원래의 갑 갑이면서 이 갑 특성을 목과 특성 일간을 분석할 때 먼저 첫째 일간을 분석하는 겁니다 일간 일간의 특성 일간을 분석할 때는 뭐를 분석합니까 갑돌이와 을순이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얘기는 원래의 개념의 본래 절대적 개념의 목 뭡니까 행동적 특성 강한 거죠 그런데 갑은 상대적 개념 실제 행동적 특성이 강한 것은 을목이 되는 거고 갑목은 뭐라 하겠습니까 갑목의 체는 계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학자적 성향이 오히려 강하게 나타난다 신리와 학자 실제 갑은 갑목일간은 갑목이 의미하는 것은 신리 개념 그리고 학자 개념 신리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십천간의 3단계 분류해서 갑목은 계수와 기토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런 개념에서 신리 학자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일간을 먼저 분류할 때 신리와 학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갑목일간이 태어난 자체로서 이 사주는 일단 머리가 돌아가고요 등치가 크고 성질을 부린다는 것보다 머리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신리를 가지고 있고 학자적 개념이 물론 행동적 특성도 아주 없지 않습니다 비견은 비견이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더 강한 것은 뭡니까 신리와 학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이 갑목일지인데 여기에 신리와 학자에 해당되는 십신이 뭡니까 우리 원래 십신리의 의미는 재성이죠 기억나십니까 재성 그런데 재성이 순수하게 진짜 신리에게는 뭡니까 정제와 편관이라겠죠 갑목일간의 정제와 편관은 기토와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와 경금이 개념이 상당히 강하면 이 사주는 바로 신리 원래 일간 자체도 신리적인데 또 신리적이니까 정말 꼼꼼하고 신리적이고 지나치게 구조세 정도 형상으로 나타나게 딱 되는 겁니다 사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학자적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목의 학자는 뭡니까 현재 정의 실제는 정인과 그 다음에 비견이죠 정인과 비견 그리고 상관과 편제 식신은 학자적 성향이 약한 거라겠습니까 그래서 상관 편제 정인 비견 그래서 뭡니까 정인은 계수 비견은 감목 상관은 정화 편제는 무토 이런 것들로서 사주가 구성이 되어버리면 이 사주는 뭡니까 일단 머리가 좋고 학자적 성향이다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왜 애초에 사주 일간 자체가 학자적 성향인데 십신적 학자적 성향으로 두 가지로 겹쳤을 때는 정말 학자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일간 자체 감목의 개념이 깡패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비견 을목으로 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신검으로 있다 아니면 경검으로 있다 이거 뭡니까 겁제 편관 정관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관 편관 그러면 상당히 강하다 깡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머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깡패도 아니고 완벽히 머리 좋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문물을 겸비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주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주의 이런 개념만 제대로 분석해도 지금 여러분 할 거 다 아는 겁니다 나머지 가장 세부의 기초적인 것은 갈수록 시간이 걸리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도 더 닦여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분석이 나옵니다 너는 성격이 좀 이렇구나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성으로 지나치게 있다면 이 사람은 성실하지만 너무 눈앞의 이익만 보다 보니까 사람이 참 잘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항상 강조를 시키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성실한 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은 또 성실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해둔 경우 넌 성실하니까 성실하지만 너무 성실하면 나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넓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 거고요 너무 또 이렇게 학문적 개념으로 돼 있다면 학문적 개념은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늑적지근하고 말로만 떼올려가고 게으르다는 개념으로도 되는 겁니다 바로 게으름이 나오지 그래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빠릇빠릇 좀 해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고 너무 머리 굴리다가 잔머리 깨진다 잔머리 굴리다가 뒤통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소지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또 봅시다 간묵까지 분석한다고 치죠 그럼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문무가 가장 음향이죠 문무가 가장 기준이죠 여러분 현실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뭡니까 재성과 사주로 볼 때는 재성과 관성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해 봅시다 비견겁제가 보이는 게 제일 먼저 재성 관성 이 두 개가 맞이 보인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간묵 기준으로 볼 때는 재성 관성이고 을묵으로 볼 때는 관성이 되지만 어쨌든 재성과 관성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볼 때 돈과 권력 이 두 가지가 현실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친다면 자 이 재성은 돈이면서 실리죠 관성은 권력이면서 뭡니까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존심 성질 성깔 신리와 자존심 혹은 신리와 성깔 이 두 가지가 이 사회를 좌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현실 사회는 돈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 갖고 다 되진 않아요 돈 가지고 사실 많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다시 봅시다 원래 본래의 개념에서 목 화 금수를 딱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 이게 신의 의미다 신 신 중재자 역할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 분산지기를 돌아오는 수렴직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토가 뭔 역할을 합니까 토가 재물의 역할을 하고 이 재물이 신의 역할을 합니다 실제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의 신 아닌 신노를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 우선입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 죽는 사람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왜? 현실은 올바른 게 아니고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신리라고 표현하고요 이 신리와 권력 그런데 돈만 가지고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천금을 줘도 성질 때문에 성깔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모든 행동의 기준은 돈을 쫓아서 움직이지만 그 돈과 신리 두 가지 자존심 이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사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작은 자존심 그리고 성질 성적 그럼 뭡니까 내가 자존심을 구기면 돈이 됩니다 그렇죠? 그 대신 돈을 대는 대신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망신당할 수도 있겠죠 그게 신리죠 신리를 선택할 것인가 자존심을 선택할 것인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즉 재성과 간성이 크겠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자존심 속에서는 이상향이 들어가죠 꿈과 이상향 신리 속에서는 꿈과 이상과 옳고 그름의 문제와 또한 그 신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성과 재성의 개념이 들어가서 자기 명예 명예 아니면 꿈의 시련 그리고 신리 또한 권력 이렇게 나뉘지만 크게 볼 때는 음향으로 딱 나뉘면 신리와 자존심 재성과 관성 권력 권력과 학문인 겁니다 사주의 가장 두 가지 기준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기준을 잡아봅시다 양간이 뭐라 하겠습니까 갑돌이 병돌이 무돌이 그 다음에 경금돌이 임돌이 그리고 을순이 정순이 기순이 신순이 괴순이 오양간이고 오음간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양간 음간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요 양간은 양간끼리 음간 음간끼리 비교하고 그 두 개를 섞어놓고도 비교를 해보여야겠죠 뭔 얘기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일단 문무 두 가지로만 구분합시다 가장 강한 무관 문관이 뭡니까 문관 학자적 성향 문관 갑돌이 병돌이 무돌이 경돌이 임돌이 중에서 학자는 뭡니까 임돌이 그 다음에 갑돌이 갑돌이가 우선이겠네요 1번 갑돌이 아 무돌이가 더 먼지 무돌이 1번 2번에 갑돌이 3번은 임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깡패적 기질 이렇게 칠 때 1번 병돌이 2번 경돌이 아니면 1번 경돌이 2번 병돌이라고 치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기 병돌이는 명분을 이상주의적 명분 때문에 싸우는 거고 경돌이는 실리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조금 치면 경돌이 약간 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병돌이 2번 즉 무관하면 경돌이 경금돌이와 병돌이는 무관입니다 무관 싸우는 기질 그리고 갑돌이와 무돌이는 일단은 문관입니다 임돌이는 문무를 겸비했습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10천간 3단계와 20신 개념에서 다시 또 다룰 겁니다 그 20신까지 여러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성격에 대해서는 거의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을정기신계 순이죠 순위에서 을순위 을목과 정화 기토 신금 계수를 을순위 정순위 기순위 신순위 계순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깡패 1번 을순위 전체를 통틀어서 제1번이 을순위 을순위입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강한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누굽니까 신순위 을관은 이 두 개만이 깡패입니다 그리고 제일 학자 1번 정순위 2번 계순위 정순위는 문학적인 기질의 천재 창작과 창조의 천재 뭘 만들어낼 글쓰고 뭐 이런 거 계순위는 논리적 개념 검증과 이런 거로서 천재의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더 빠른 건 정순위입니다 설령호씨 그리고 을순위는 자기 기준 가지고 싸우는 고집불탱이 싸운군 아주 건드렸다면 박살나는다 이건 그 다음에 신순위는 남들을 이렇게 건드리고 끊고 성깔 대단한 깡으로 버티는 것 근력과 깡의 개념 기순위는 신리 문물을 겸비한 것 뭔 얘기지 하시겠습니까 이 개념이 먼저 정확히 서줘야 됩니다 이 개념이 그래야지만이 다음 단계에 또한 그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 다음 단계에 죄송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